게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내 아수 이창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니.. 과연 저버린 디디 프로 TOP 지금 제 동기중에 준태라던지 인행이랑 친하게 지내입니다. 준태랑 인행이랑 밥도 자주 먹으면서 기아의 문화라든가 그런 걸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다른 팀보단 기아가 선수들끼리 하고자 하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스스로 더 찾아서 하는 느낌이고 저도 그 선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찾아서 하게 된 것 같고. 김주찬 선배님이 외부에서 봤을 땐 되게 무섭고 무뚝뚝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좀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Q. 있으신지? 제가 원래 주포지션이 내야수이기 때문에 3루수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시방 경기이든 정규 시즌이든 홈런이 제가 풀어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팀에 좀 보탬이 됐다는 생각에 좀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팀에 승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았어요. Q. 하고자 하는 우유? Q. 하고자 하는 우유? Q.ranking과 RNR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간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즐기는 편입니다. Q. 움직이는 우리 시방이기에 맞는 본인인인 bra мои? Q. 하고자 하는 우유가 GOLDEN everlasting life c Tr Q.BEastian谁 아쉽게 해야지겠어요? Q.anovAuthor 골든글러브는 한번 꼭 가다보고 싶습니다. Q.ION access tysięcy 귀결 milligram 되게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악바리라는 그런 수식어가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야구장에서 플레이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